선생님 한번 소개해드리기 안녕하세요, 제가 아loo입니다 17년을 자 Jahrheden 그분이 많이 많이 친지를 찾기 뭐 매우 있어서 그런데 이의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저를 하면서 하나 더 기다리던 것 같다 고맙고 윤석열이 형은 늘 귀엽게 생겼고 윤석열이 형은 아직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아 계속 만만스러웠어. 역시 잘생겼다. 이게 우리의 첫 앨범의 첫 앨범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정입니다. 예스! 흑운송에 계신 분들의 첫 앨범입니다. 오늘의 첫 앨범의 첫 앨범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의 큰 커피라고의 첫 앨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앨범은 난이틀다. 이제 남는 첫 앨범에 대한 감정입니다. 요즌송은 정말 정말 귀여운 형님이예요 요즘은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카리스마 집에서 정말 귀여운 형님이예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알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저의 아лександр 우리 그룹 DRIPPEN 저는 이번에는, 저에게는 이의 지원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립in! 드립in! 그룹에 있는 5. Kpop-그룹, 올인엔트테인먼트. 드립in! 여러분이 둘째때는 7명이였어요 그 28 Oktober 2020 대표는 28일에 2020 여러분 여러분이 티디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이승들입니다 우리 Trippin입니다 저희에게는 도움이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후후우 이 contracting 정해드렸어 개인기 스틸 가능한 사람 아 약간 윤성이 잘 따라하지 않았나? 카피 능력 있잖아 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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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플리금 핸umu 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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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좀 비싸나? 아이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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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야맷